자 1574년의 나가시마 전투였고 그 다음 전투는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1575년입니다 1575년 6월 29일 나가시노 성에서 오다 노부나가와 노크가와 이에야스 연합군대가 다케다 카치우리 군사이에 벌어진 전투로써 다케다 카치우리는 무전 신현 그러니까 다케다 신겐의 아들일걸요 그 아무튼 벌어진 전투로써 연합군은 마방책을 세운 후 당시 획기적인 전술인 철포를 이용한 3단 사격으로 무전씨의 기마군단을 제압한 후 무전 다케다 카치우리의 군대를 추격하여 괴멸시킨 전투입니다 자 나가시노 전투 이번에는 우리가 직전신장이네요 설마 공성전은 아니겠지 그지? 설마 공성전이겠습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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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자 방금 뭐 재미있는거 봤어 거리납이 다가와 하지만 겨우 직전 아멘 하지만 도가가 자는 다름 Voor 파트너 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가와의 역사는 그의 카슬이 적혀있습니다. 독가와는 없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Oda Nobunaga, 가장 가장 위험한 일본의 센터에 제 외부가 제 외부가 제 외부가 제 외부가 제 외부가 제 외부가 많은 마체로그 군사들입니다. Nobunaga 의미는 이 군사들 중 하나님의 파리사이드, 또한 일반의 인판이, 다행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Nobunaga 알고 그의 위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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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입니다. 아카라 숲은 더 achter Hollagon While he had sent a flanking army into the hills to the south Now once the takeda are defeated at the palisades The flanking force would be able to leave the castle The order therefore have two potwars to win They must repel the takeda cavalryphalry at their defensive line and also relieve Nagashino castle before it falls 하아하 얘를 한번 막아야되요 얘를 막아야되고 그리고 그럼 막으면은 여기 군대가 나타날건데 그 군대로 요거를 처리해야되는거지 처리해야되는거지 철포됐는데요 다 건널 수 있는거잖아 그치 이 방책이 좀 도움이 되나 방책이 좀 도움이 되나 자 기병은 창벽이 있으니까 쉽게 아주 쉽게 격파할 수 있어요 자 무전시가 추가로 군대를 보내오는데 야 기병 많다 기병이 뭐죠 기병한테 요 방책을 지형상 이게 못 넘어오게 구현되어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상당히 병력이 분산되가지고 그 아군 그 아군 교전하게 됩니다 적군군대가 상당히 교전된 다음에 그리고 혹시 삐져나온 놈이 있어도 이제 철포가 막아주구요 어 어잉 저건 또 언제 뚫어놨어 야 이걸 졸 저 저기로 뚫고 오시네 저기로 뚫고 오시네 아무튼 맞긴 막았어요 우리 우리 그 군대도 괴밀하긴 했는데 일단 막아봤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요쪽에서 그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아 이거 본대도 이용해야되는거구나 하 본대 많이 죽었는데 지금 본대가 많이 죽어버렸는데 글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덕천 부대가 그 아 덕천시대요 참 아무튼 저 우전식 부대가 그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못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 본대가 거의 괴멸상태고 당군도 지금 죽어버렸거든요 아이고 이쪽은 그리고 아이고 이게 못 건너는 지형이구나 내가 아주 잘못 생각해줬다 네 이거는 못 이길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출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성급하기 공격한 것 같다 뭐 이길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공격했다고 생각해 자 어떻게든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는 방법은 굉장히 자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운과 그 시간을 한번 믿어봅시다 운과 시간을 믿어봅시다 믿어봅시다 자 다시 합시다 나가시노전통입니다 iat vive 수시나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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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병돌격 막습니다. 쉽게 막죠? 저 세기들 좀 우에 온다 우에 온다. 자 다행히 처리했구요. 아이고 여기는 쫄렸네 우에서. 저 세기들 저거 우에 오는 곳으로 어떻게 막을까? 저 세기들 또 우에 솔려구. 여기다 공격은 대략 격파 한거 같구요. 저격파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남겼죠? 저격파 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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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만요! 어까만요. 자 아무튼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헐 저건 또 뭐야? 저 옆에서 튀어나온거 저건 또 뭐야 매복이야? 와 미쳐버리겠네요 이걸 아까 어디서 튀어나온 변경인가 싶었더니 얘들은 왜 자기들끼리 안싸우죠? 그냥 얘들은 싸우는게 형식적인거야? 자기들끼리 안싸우죠? 잠시 좀 전개 이상이긴 한데?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참 그 새끼야 카라 자 패주 시킵니다 어휴 이겼다 자 이겼습니다 아니 그 시간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자 처리했구요 자 영상끝했습니다 자 자 자